네, sml 오늘도 주주정예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구요. 김장내리입니다. 네,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과 함께. 아, 알테오젠 오늘 다이오기업 하나 한번 파보겠습니다. 뭐 알탕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희한했어요. 알테오젠. 네. 자, 알테오젠의 소액주주연대 대표님이시군요. 네. 우리 김거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뭐 영화배우 김거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십니다. 네. 우리 김거훈님. 네. 아, 알테오젠은 언제부터? 어, 처음에 투자한 건 2018년도. 아, 그래요? 네. 역사가 있으시네. 아, 그냥 5년 됐군요. 그렇죠. 어, 왜 들어가신 거예요? 어, 그때는 2018년도 말이었는데 그 이전에 그 정맥주사를. 아, 정맥주사 좋죠. 네. 피아주사로 그 제형을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아, 피아로? 최고죠. 최고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약간 종양이 발견돼서 이게 막 악성이냐 암으로 가냐 막 이럴 때에 그걸 보니. 아, 맞아. 그런 마음이 가. 네. 이 기술. 그리고 또 신약 개발이 아니고. 맞아. 맞아. 확실하게 이제 세계에서 딱 이 회사랑 할로자임밖에 없는 기술이고. 이런 점에서 일단 처음 시작은 많이는 아니고 일단 이 회사에 투자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죠. 그러셨구나. 저도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 한다는 회사들 보면 항상 이게 자꾸 돈이 나가더라니까요. 반갑죠. 네. 얼마나 고마워. 그렇지. 뭔가 희망을 주니까. 그래서 그 이름도 바뀌었습니다만. 어디였죠? 무슨 회사? 안구? 안구건조증은. 지금은 이제 HLB 테라피틱스인데. 아, 이 전의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튼. 그래서 바뀌는 회사. 하여튼 그 회사에 엄청 들어갔었거든요. 마이너스. 아, 기억도 안 나죠. 하여튼. G3BNT. G3BNT. 아, G3BNT. 네, 네, 네.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가셔서 알테오젠에 들어가셨고. 네.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네. 중간에 비중이 많이 늘었다가 좀 이제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약간 줄었고요. 네. 자, 그러면 알테오젠 정확하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어, 알테오젠은 일단 파이프라인이 많은데요. 원래 이제 시작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황반변성 그 안가지란. 또 안과예요? 네, 안가지란.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네,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에 피아주사, 피아제형으로 이제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거기서 잭팟이 터졌죠. 빵 터졌어요? 네. 2019년 그리고 20년 이제 매년 이렇게 계약하면서 지금까지 총 6조 6천억 정도의 계약을. 6조 6천억? 네, 네. 누적당이 그 정도 돼요? 4, 5년 정도는 진짜? 네. 또 여기에는 또 이제 최근에 한 두 건은 로얄티 구조여서 로얄티를 뺀 상태에서도 지금 6조 6천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네. 저 사실은 이거 한 3개월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리포트 나오면서.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업사이드에 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안가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또 저희가 그것뿐 아니고 또 바이오 베타, ADC, 그리고 넥스피라고 이런 바이오 베타라든지 ADC,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돈 되는 건 다 많이 하시네. 네. 그리고 사실 실패한 임상이 아직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좋고. 네. 기존에 계약도 많이 했고. 네. 왜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인지. 주가가 어떻게 됐는데요? 한번 우리 준비한 자료가 한번 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뭐 이렇게 쪼 지난 매년간. 네. 보시면은 이런 주가를 흐르렀어요. 자, 저 쫙 올라갈 때가 저게 그 주사 그거예요? 20년, 21년? 네. 2019년 11월에 이제 첫 계약을 하고요. 글로벌 제약사예요. 10대 제약사.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또 2차 글로벌 계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요. 그게 머크인가요? 네. 지금 머크죠. 머크사하고. 네. 머크고 1차가 이제 산호피. 산호피. 네. 그다음에 20년에 올라갈 때 머크사. 머크 아시죠? 머크 알죠. 머크. 네. 키트로다. 머크는 독일에 하나 있고요.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머크지만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십니다. 엄청난 거지. 주가하고 다 썼어.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2022년에도 했고. 산도스. 네. 2021년, 22년, 23년 전부 다 했는데 인터스도 하고 최근에 한 게 산도스죠. 아 이거 다 좋은데. 주가는 그때 한번 고천치고 계속 전체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아니 저거 이제 시청으로 보니까 좀 감은 좀 잘 안 오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 저희가 이제 시총 6조에서 코스닥 2위까지 갔었고요. 코스닥 2위? 네. 엄청났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현재 2조 5천억이고 이제 1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2위. 와 대박이다. 네. 지금도 낮지 않죠. 코스닥 2위? 네. 당시에 코스닥 2위까지 갔었어요. 아 알테고. 한때 엄청난 회사. 그러니까 세계 두 번째. 세계 두 번째로 하는 거고. 그런데 머크라는 회사를 계약을 맺었고. 머크라고 공신하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알고 한 번 뿜었고. 네. 그런데 내일이 왜 3년 동안 왜 이러는 거예요? 12만 6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네. 작년 10월에 2만 7천 9백 원까지 갔었어요. 아니 그런데 맨 처음에 2018년 이럴 땐 5천 6천 원 이랬네요. 네. 그렇죠. 그때 사셨던 거면 많이 드셨네. 네.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그때 회사가 제시한 비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더 매수를 했었죠. 아 그래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지금 현재는 4만 6천 원 7천 원. 6천 150. 오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4만 6천 100 원. 아니 그런데 소액 주주분들이 이렇게 좀 모이셨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네. 저희는 2021년도에 먼저 모였고. 그때 이제 다른 분이 네이버밴드에서 주주분들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는 원래 2020년도에 연내 3사건 정도 추가 계약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또 이제 자회사 설립하고 자회사에다가 또 판권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주주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저희가 이제 대표이사님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커피차 응원을 보내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계약이 아직 약속된 게 안 나오고 있지만. 대표이사님이 항상 꼭 늦어져도 약속은 지켰던 분이기 때문에 회사를 응원하자라고 해서. 커피차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주주분들이. 네. 응답이 없으셨죠. 전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금까지 다 했는데. 그냥 무산되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회사가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거절하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조금씩 이제. 실방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그때부터. 21년 말. 작년 내내 주가는 흘러내렸고. 근데 그 회사가 주주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은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그동안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전화통화가 잘 안 되고. IR이? 네. 또 이제 자동응답 시스템을 해서. ARS예요? 네. 전화하면 이제 주주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기면 주주명부 확인하고 전화 주시고. 근데 그 전화가 잘 오지 않아서 또 주주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주주 제안도 하고 계속 항의를 해서. 지금은 또 이제 직통 전화를 만들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나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바이오 쪽은 또 우리 공장님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회사 쪽은 조금 봤죠. 담당하는 애널리스트하고 세미나라도 얼마 전에 들었었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목표주가 있어요. 한 두 군데 썼는데. 한번 리포트 나온 거 한번 올라오주시면. 7만 얼마 이렇게. 맞나요? 아 그래요? 목표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 그 계약하신 거 계약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네. 7만 얼마 정도. 캐시플로우를 하면은 7만 몇 천 원 나온다 이렇게 올린 것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그냥 보수촌을 사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젠 그 세미나를 들은 지가 한 두 달 됐는데 쭉 봐왔죠.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거예요. 주가가. 돈은 잘 버는데.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6월달 7월달 하반기 뭐 있으시죠.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거 좀 커렉션 약간 수정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목표주가.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약 체결했던 거. 이충 이렇게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쓴 게 있는데. 유진투자전거 쓴 거 있는데. 이게 4월달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이게 몇 밑에 키트로다. 이게 머크사 거. 그게 나올 게 내년도 9월달 정도에는 컴플레이션 데이트가 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 끝나서 본격적으로 되는 게 내년도 하반기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이 파이프라임 가지고 2014년, 25년을 대비해서 목표주가를 하는 게 7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주가는 그걸 전혀 반응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좀 궁금했죠. 왜 그런데 반응이 잘 안 되는 걸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김고은 대표님한테 반응을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2020년 10월에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저희가 아일리아 시밀러 특허 전용 실시권을 주고 판권을 이제 자회사에 라이선싱 아웃을 합니다. 저희 자회사에. 알테오젠 자회사가 있어요? 네.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거기 뭐 알카오젠?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알토스 바이오. 네. 알테오젠 알토스 바이오. 그래서 이제 판권을 알토스에서 갖고 있어서 다시 또 한림제약이랑 국내 판권은 계약을 했고 해외 판권은 또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20억 정도 계약금을 받고 그게 넘어간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때 당시에 알테오젠에서는 한 천억이 넘게 공장 설립을 위해서 유증을 했고요. cps rcps 유증을 했고 또 이제 자회사에서는 그렇게 가져간 이유가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을 자회사에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900억 정도 유증을 했어요. 네. 사실. 각각 1천억 9백억. 그렇죠. 본사도 하고 자회사도 하고. 네. 그럼 벌써 1천9백억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6조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꽤 이제 규모가 있는. 그 돈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년도. 그래서 1천억 9백억. 실제로 공장 착공은 하지 못했고요. 이제 설계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점점 늦어지시면서 이제 대표이사님이 공장을 짓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잠깐 멈추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또 그걸 하는 거 자체가 이제 cmo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스탑을 하셨고. 그 천억은 그대로. 갖고 있고. 예. 예금으로 갖고 있고. 이제 이자까지 또 저희가 또 금리가 올랐잖아요. 또 이자 계속 받고 있고. 모에서의 900억은 그대로 임상을 또 진행을 했고. 글로벌 임상 3상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유증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시간이 꼭 필요했네. 네. 그 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그 3개월에 한 번씩 리픽싱 될 때마다 주가 하락을.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항상 최대치만큼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삐끗했네. 유증을 했는데 돈 수임세가 바로 안 생기거나 보류할 시기가 되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가격은 조정되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공장을 세웠으면은 또 공장 유지 비용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막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장을 안 지은 게 잘 한 거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때 당시에 공장이 급한 게 아니었으면 공장을 짓지 않고 그 돈으로 자회사 설립하지 않고 모 회사에서 그냥 글로벌 임상 3상을 천억 유증해서 그걸로 하고 그러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영을 잘 못합니까? 혹시? 좀 마음에 안 듭니까? 경영이? 그러니까 음. 이 대표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 대단하니까 슬슬 찌렸어. 네. 학자적으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대표님 때문에 들어왔고 이렇게 주주님들 들어보면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큰 게. 아 그래요. 이분이 연대생화학과 나오고 퍼듀 대학에서 석박사 하시고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에지화학에서 이제 생명과학이랑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WHO에서 두 번째로 승인받은 비염 간염 백신 만드시고 그리고 뭐 펩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개발하셨던 약들이 대단한 약들, 약품들이고. 아니.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랑 경영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회사 세우고. 6조, 10조까지 가다가 2조 되는 과정에서의 경영에서의 어떤 불만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또 전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아쉬운 점이나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거의 계실 때도 뭐 라이센싱 아웃 이런 거 다 직접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라이센싱 아웃은 전부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직접 챙기세요. 네. 그래서 회사나 주주들에게 조금의 손해도 미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2020년도에 한 세네 건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는 정말 엄청 꼼꼼하게. 네. 보고 계시다는 거. 제품의 문제 어떤 그 제품의 이슈가 아니고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빨리는 안 돼서 불만이 있고 자유사업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시 희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의 여진에 대해서 조금 좀 불만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주들은 이게 세계에서 딱 두 개의 회사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할로자임에서 어떤 약을 계약을 했으면 그 약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랑은 계약을 못해요. 할로자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 할로자임이랑 계약을 다른 회사가 해서 못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itogen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할로자임은 2027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또 알티오젠은 2040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 기간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다 또 피아 제형이 대세라고 봤을 때 원래 정맥조사가 5, 6시간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몇 분이면 가능하니까 실제로도 할로자임에서 내놓은 걸 보면 미국에서도 한 75% 이상이 피아 주사 제형을 선택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한 80% 정도는 이런 걸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조금 느긋하지 않나 그래서. 그럼 좋은 거네. 좋은 거네. 느낌 어떠세요? 그래서 피아 하는 거는 대세 맞고. 아 그게 대세예요? 대세죠. 피아가? 위험성이 좀 덜하고 뭐라고 할지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 링거 맞으면서 계속 대여섯 시간 있는 거랑 자가로 해결이 가능한 거랑. 집에서 본인의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점에서. 약효만 비슷하다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효도 지금.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3상 하고 있잖아요. 지금 머크랑 계약했고. 그 3상 끝나는 게 내년 9월 달 목표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크라는 회사가 저희 물질을 갖다 썼을 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회사가. 그러면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회사들도 다. 그러니까 머크와 계약을 했는데 머크 계약이 FD인가 승인해서 내년에 끝나면은. 되면은 다른 데한테 못 파는 게 아니고 비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데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맥 주사는 정맥을 통해서 이제 온몸에 혈관이 돌아가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피하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피하는. 말부터 피하지 않아요. 복부에다가. 똑같나. 그런데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용량으로는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또 이제 자체 개발을 머크에서도 저용량으로 하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 거기에 또 저희 자체 개발을 하던 거에도 이제 저희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량으로 해서 피아제형으로 바꿔주는 거는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이 유일하다. 그런데 할로자임은 특허 완료. 할로자임은 회사 주가도 많이 올라가다가 우리가 침투한다고 그러면서 주가 좀 빠지지 않았나요? 그게 작년에 이제 10조 가까이 갔었는데. 10조. 네. 이 할로자임에서 이제 특허 연장을 하기 위해서 2027년에 특허가 끝나니까 새로운 sc 제형으로 이제 특허을 해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고. 거기는 이제 최장암이라는 그 파이프라인도 연구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이미 진작에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로자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안 좋아졌죠. 그런데 알테오제는 그거에. 그럼 펀더멘틀적으로는 그 이슈가 특별히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네.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에서는 악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자회사.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물적분할은 아니라고 하셨다가 이제 엘지앤설 같은 그런. 그런 물적분할은 아니다 얘기를 하셨고. 자회사에다가 이제 라이선싱 아웃을 해서 그게 또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알테오제는 주주들에게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저희 알테오제는 주주들이 자회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제 작년 주총에서도 나왔고. 그 이전에는 주단도 얘기를 했고. 자회사에 참여시킨다는 게 뭐예요. 자회사 지분? 상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걸 올해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 대책이 세워지셨냐. 이제 아직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상장인데. 방법이 있을 수 없지. 뭐 사회에서 시켜줄 수 있겠냐. 지분을 따로 미리 비상장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켜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피아제형 주사 이거를 보고선 들어간 건데. 저보다 먼저 이전에 이게 오신 분들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 파이프라인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 8년 이상을 주주로 계시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자회사로 판권이 넘어갔는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자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 판권이 자회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곧 나온다고 한다는 그거. 바이오 시밀러가 관련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테르가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테르가제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건 안 줍고. 네. 본사에서 하고. 아.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원래 스타트 제품에 대해서도. 그게 좀 유망한가 보죠. 네. 최근에. 자회사로 줬다는 거 보니까.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한 8조 정도 시장이에요. 그래서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을 한 건데. 여기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시밀러. 유사 약으로 해서 저렴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원래 굉장히 비싸고 이 약이. 비싼 대신에 효과가 좋고. 네. 기간이 이제 6주에 한 번씩 맞으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개발했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경쟁상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판권 계약 예정이라는 말로. 말로. 아직까지 지금 협의 중인데 주가가 3배 갔었죠. 김부은님은 원래 약을 아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게 된 거예요? 수많은 약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이것 때문에 공부 공부 공부. 저희 주주님들 중에 저희가 연대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할 때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바이오 공부를. 네. 아이고야. 이 편이 시간대. 좋은데. 지금 이 회사에 바라는 게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뭐뭐예요. 알태우진 이렇게 해라. 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자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공개를 좀 요구를 했어요. 알토스요?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자회사로 가서 판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자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사실. 자회사와의 계약 공개. 네. 계약 공개. 그래서 만약에 계약 내용이 안 좋아요. 알태우진에.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에서 주주들을 위한 어떤 보상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소통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 전화로도 요구하고 메일로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내용 증명 보내고 또 내용 증명에도 암울한 무응답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게 됐었는데 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었죠. 저희가 올해 주주 제안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부분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 회사와 저희와 역사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송도 주주명부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명이 요구해도 사실은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소송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주주명부를 바꿔. 좀 쌓였구나. 어쩔 수. 양쪽이 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올해 주주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응답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분을 어렵게 모아서 서류를 냈는데. 이제 상법상에는 어떤 서류만 된다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서류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받았을 때 저희가 기대한 거는 주주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서류는 우리는 이런 서류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류를 받았는데 뭐 위협해서 안 된다든지 뭔가 이런 걸 바랬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답을 주진 않았지만 회사 공지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주주 제안은 뭐 요건 어떤 것 때문에 안 받는다고는 정확히 쓰지 않았지만 주주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중에서 IR 개선이나 이런 주주와의 소통 문제는 바꿔보겠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콜센터도 직접 전화 받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IR 담당자 교체했고 저희랑 계속 마찰을 일으켰던 그게 올 3월 교체가 되었고 주주권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서 그분이 이제 부사장님이 주주권익위원회라는 걸 해서 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주최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죠. 했어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실제로 한 번 첫 간담회가 이뤄졌고 그럼 개선 추세네. 네. 저희는 일단은 회사에서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 주주들이 가장 불만은 그동안 특허도 저희가 등록허가를 받았고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IND 신청부터 임상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이 공시가 없었어요. 기사로만 나왔구나. 기사도 또 안 나온 건도 있고 간단하게 나온 건 있고 그래서 IR 홍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자율 공시를 이용해달라. 왜냐하면 특허 공시나 이런 거는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소에서. 근데 저희가 아는 이제 다른 회사는 특허 공시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주주분들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일리아 다이어 시머라가 포텐셜이 커 보니까요. 2021년에 아일리아 회사. 그 회사 만든 그 제품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바이오 시머라였어요. 이 회사가 2년 전에 92억 달러, 10조 매출한 그 블록포스터를 바이오 시머라를 우리가 자회사가 임상 3상을 모집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본사가 아니고 넘어간 거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디테일한 걸 알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인 거고 이것을 상장시키게 되면은. 아무 얘기 안 하다 보면은. 뭐 혹시라도 우리 알테오존의 가치가 글로 이전되는 거 아닌가를 까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냥 그 제형. 피아주아 제형에 대한 아까 가치에 대해서 에너지스틱한 거. 그 자체의 퀘션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빠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미 근데 주가는 막 4토마까지 갔었으니까. 자회사 그 이슈 포함해서 그걸 반영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뭐가 없었는데. 그리고 다른 바이오도 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주가가 빠진 시점이 2020년 가을부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다른 바이오들이 빠진 거는 그 다음에 하반기 정도부터. 그리고 많이 빠진 바이오들 특징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데. 저희는 코로나 수혜도 아니고 그런 해당 사항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악재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이런 거고. 코로나랑은 전혀 무관하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 코로나에. 관계가 여기는 없었죠. 저희는 없죠. 없죠. 제형 바꿔서 특헌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딱 마침 그때 엄청 가긴 같네요. 그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지. 아직 뭐. 아직 뭐. 수익권 아닙니까 한참? 아닙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물타기기나 아니면 불타기를 하셨는데. 물타기를 좀 하셨구나. 이거 주주운동 할 때 초반에는 이제 그때까지 다 수익이었는데. 네. 이제 추가 매수한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맞았으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아야 소통을 잘 회사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소통을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IT를 줄어들었는데 비슷한 거 다른 점인데 비슷한 거 뭐냐면 IT도 마찬가지죠. 중소형 중소형이고 바로는 자기 테크如 TRAOR지에서 CEO가 물론 그리 사업을 하셨겠지. 자부심. 예 아주 엄청난 자부심이 넘쳐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 내는 아야라는 사람들도. 건들려지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태도가 그대로 전달되면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감안하면 거만하게 빚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 아니겠나 싶은 사회들이 그리고 저희는 2020년도 그때도 20년도 이후에 하락할 때도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제시한 비전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중한 것도 공장 착공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공장을 갖겠다는데 이거는 주가가 잠시 눌릴 뿐이지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코스피 이전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2021년도 초에 IR 담당자가 할로자임 경쟁사 주가 2배 갈 거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연내 3, 4건 계약이 더 나올 거라고 한 상태에서 2021년에 MTA 물질 교환해서 하고 있는 게 한 10건 정도 되고 그럼 이제 주주들은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계약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이대주주님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처남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 형인우 씨라고 카카오 주식 정리하셔서 사신 게 RTO진이기 때문에 또 2020년 초에도 또 주가 매수를 많이 하셨고 그걸 보면서 믿음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잠깐 눌리는 거다 이때 우리도 왜냐하면 이대주주도 막 매수하니까 우리도 매수하자 이런 아니 김범수 의장이 처남은 뭐하는 건데 원래? 처남은 돈이 많다는 거겠죠 그냥 전문 투자 회사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고 엔젤투자자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 박아두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2021년도 3월에 무상증자를 한 주당 0.5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익권인 주주들이 많았어요 이때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이사님이 담화문에서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주가를 지키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2년 전에 그렇게 코멘트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무증 때 추가 매수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말씀에 감화돼서 왜냐하면 저희는 대표이사님을 굉장히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참 역사는 다 있어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네 이 김범수 씨 김범수 의장 처남이 형인호 씨네요 그죠 네 형인호 씨요 형인호 씨고 9.7% 정도 갖고 있어요 그로스 대표 아 그러네요 이분은 또 근데 자회사 지분도 갖고 있어요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에 받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거 포텐셜이 있으니까 아무 이슈는 없겠네 이제 그걸 지적하시고 아까 처음부터 네 그렇죠 김고은 대표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대주주님이 또 소액주주 편을 좀 들어주셨으면 이런 생각도 했는데 본인은 소액주주 아니지 네 포지션이 네 그리고 네 경영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갖고 계신 거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을 갖고 계신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제 느낌에 네 저는 사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잘 많이 모르고 있다가 네 애널리스트 통해서 리포트 보고 미팅을 통해서 우리 김고은 대표님의 2022년 이후 거를 들은 거지 네 그전에 이 자회사 히스토리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많은 투자가들이 옛날 히스토리에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파이플라인에 긴 거한 애널리스트 7만 원 주가에 대한 그럴싸한 것만 보실 것 같아요 사실은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하거든요 파이플라인 뭐 그게 들어가고 내년부터 되면은 안 되면 꽝이지만 그런 게 있는데 주가 많이 못 가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면 그걸 다른 주가 주식한테도 좀 오히려 자회사의 기회를 더 엿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는 근데 뭐 피아재형이 더 많은 이제 계약을 갖고 이렇게 발전을 가져올 거다라고 이제 주주님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주가에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재고는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주재한이나 이런 거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 재무제표상 지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돈 천만 원이라도 임원진이 사비로 매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의지의 표명 네 액수를 떠나서 이 주가를 지키겠다고 또 실제로 담화문에서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걸 뭔가 실천하시는 모습 의지의 주가를 지키겠다 아니면 저희는 막 찌라시로 인해서 하락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주주가치 재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주주재한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주주재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데 저희 주주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내용을 해서 그 부분까지 넣었는데 이제 회사 측의 생각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원칫돈적인 반응이시고 주주들이 원하는 건 거의 주가 조작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그래요? 저희는 새로 오셨던 IR 분이 3월 달에 오시고 뭐 토통이 조금 나아지신 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자리를 맡으신 분일까요? 외부에서 부사장님으로 영입을 했고요 저희는 원래 주주권익위원회만 따로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사장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IR 담당을 하시면서 지금 매일매일 여러 기간도 찾아다니시고 굉장히 적극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가 한 두 군데 나왔어요 아까 유진 투자장권 넣어 또 한 군데가 목표 주가를 비슷하게 적은 게 4월 달에 3월 달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느낌상으로는 그분 바뀌신 거랑 시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시 같은 경우도 장 중에 안 나오고 장 후에 나오거나 휴장 중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최근에 했던 라이센스 아웃 또 휴장 그 연말에 다 끝났는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장 폐장까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분 오시면서 장중공 씨 그것도 연달아 이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주주 간담회 때 저희가 항상 찾아가잖아요 저희 연대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좀 이렇게 화풀이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간다라든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주주인데 저희의 목적은 하나죠 주가가 오르는 거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굉장히 이제 서운하고 했는데 이번 주주 간담회에서는 주주연대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많이 변할 수 있겠다 저희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바텀 아웃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속도하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면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바텀은 아웃됐다 속도는 그 부사장님은 많이 이렇게 하세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승진하시고 했으면 하다 말면 그만이야 내부에서 외부에서 뭔가 하던 분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키도 표에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또 있구나 그분 욕 얻어먹으면 좋겠습니까 김고은 대표님이 더 힘 있게 하시면 3월 이전하고 지금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의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좋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계약금이나 기술료로 이미 받은 게 900억 가까이 되거든요 1000억 가까이 그러다 보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인터스라는 게 임상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또 그것도 들어올 거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목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마일스톤과 앞으로 판매량에 따른 또 로얄티도 또 나올 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럼 됐죠 그럼 됐죠 아까 내 말씀은 바텀 아웃인 것 같다는 제 촉 설레설레 발치는 건지 모르지만 10개 발았는데 10개 다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또 뭔지 속사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난 2년 동안에 힘들어거나 아니면 좀 그런 마음은 과정은 좀 안타깝지만 회사도 배워나가는 거라고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주주분들이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경계심을 가질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에다가 저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공매도에게 어떤 유착이 있다든지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글들을 공개적으로 저격글을 올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 홈페이지에 그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또 그것도 그대로 믿는 또 주주님들이 계세요 회사에서 이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도 가끔 저 막 직접 대주주님도 찾아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주주총이 앞두고 다 물어보세요 왜 이걸 하세요 왜 목적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주주연대위가 왜 하냐 네 다른 사람들이 네 그냥 안 맞으면 팔고 나가면 되지 뭐 하려는 거야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냥 이런 시간에 다른 걸 사든지 아니면 그냥 한 주라도 더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외가 식구들이 다 이제 금융권에 계시면서 증권사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는 막 초등학교 때 이모 만나러 객장에 가고 막 이랬었어요 네 증권사 객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막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객장 분위기들이 막 기억이 나요 막 개인주주들이 와서 소리들이 화내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로는 좀 개인주주들이 많이 불리한 주식시장이었는데 지금 지금의 시장은 그때보다 얼마나 좋아졌나 얼마나 불공정이 해결이 됐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네 근데 좋아지고 있는 상황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제 자식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럼요 그래야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3세대 소액주주운동이 아니까 이제 1세대 1세대 소액주주운동은 한마디로 2판 4판이에요 2판 4판 거래정지나 상패 이런 종목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한 거였고 이제 2세대 소액주주운동은 한 코로나 전쯤에 이제 주주들의 권리 뭐 이런 주주 가치 재고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때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소액주주 편이 아니었어요 경영을 경영인들 괴롭힌다 간섭한다 이래서 의식은 깨어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받쳐주지 않았는데 코로나 직전까지는 네 이제 3% 룰도 생기고 또 코로나 때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또 언론도 요즘 굉장히 소액주주운동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정치인분들도 법안을 또 바꾸려고 하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좋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소액주주운동이 저는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종목 저도 나름 이제 투자를 그동안 해왔고 알테오젠을 선택할 때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해서 정말 이 회사가 제2의 셀트리온처럼 잘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주주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어느 정도 견제도 되고 회사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럼요 건강한 견제가 항상 있어야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뀐 것도 회사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도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신 우리 김고은 대표님 말고도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죠 또 응원드리고 원래는 ADC나 다른 사업들 자회사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차량 시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또 철회를 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추가적으로는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아주 적극적인 궁금해졌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 그러세요? 좀 더 한번 알아보시고 네 대표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긍정적인 말씀 드리면 저희 연대 안에 특허 관련 업무를 35년 이상 하신 분하고 또 바이오 계통에서 40년 이상 몸담으신 분이 저희 운영진으로 계세요 이게 연대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 나름대로 경험 계신 분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아 일단 좀 전문 이런 분들이야 전체적으로 연대 전체적으로 저희가 카페에서는 한 900명 좀 안 되게 있는데 900명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주주 제한이나 이런 또 서류를 내셔야 되잖아요 위임장 서류를 내시는 분들은 3%에서 1% 이렇게 사이 왔다 갔다 하시고 수십 명이 계시네 네 직업상의 이유로 참여를 못하시고 이런 분도 정말 필요할 때 얘기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데 전문가들이 다 숨어 있어 특허 전문가 바이오 전문가 근데 어쨌든 저희 연대가 다 지켜보고 있고 특허나 이런 거 다 잘 되고 있는지 파이프라인 이상 없는지 항상 보고 있고 알테오 전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정프라인께서 아 저요?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니? 저 다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뭐 우리 점점 더 소통을 좀 강화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경영하다 보면 여러 고려할 것들이 정말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주주분들이 회사에 같은 주인이라는 거 그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같은 주인이라는 거 남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 저게 아니지 저게 아예 들어오지 않지 그렇죠 사실 실적대로 주가가 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영진 분들이 열심히 주가 관리해 주셔야지 저희 소액주주도 자 우리 소액주주연대 알테오젠의 소액주주연대 김고은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다른 날보다 너무 오래갖고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자 여튼 오늘 좋은 말씀 또 해 주신 우리 김고은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알테오젠 앞으로도 끊임없이 잘 견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 자료도 만들어주시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